자 여러분 이제 의과대학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과대학생들은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휴학금지명령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휴학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내년 또 7500명의 여러분들 다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조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의대생들은 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7월 8일부터 제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더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 또는 그냥 7500명의 여러분들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인턴 공급 전공의 공급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한 해 끊어지는 정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료 여러분들 인력 공급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대생을 여러분들 생각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이 유급돼서 내년 예과 1학년에서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걸 백방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여름 조정도 협의 대상으로 삼자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면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 8월에 의대생들이 등록을 할 건지 주목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휴직을 냈는데 그건 수리 안 해주고 휴직을 수리하게 되면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재적은 원하는 건 아닌 만큼 1학기 때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욕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대학 처리하라 다 잘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다 씁니다 휴직은 안 되고 등록이 안 되면 재적이라고 아니 무슨 법이 정부 마음대로 적용이 되냐 휴직하겠다는 학생을 그냥 휴직시켜 주면 되고 우리나라 북한이 아니지 않냐 우리나라 중국이 아니지 않냐 공산 독재 국가가 아니지 않냐 국민과 개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법과 규칙의 정안대로 하면 되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결정하면 되겠냐 행편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휴직은 여러분들 받지 않고 등록하지 않으면 자르겠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국가가 왜 갔냐고 해박하냐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밀어붙여 놓고 이제와 수습을 못해서 허둥대는 꼴이 나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윤통이 큰소리 치는데 못 내놨잖아 정말 엉터리들입니다 오늘 그걸 보고 얼마나 참 제가 아니 휴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휴직을 동맹휴직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휴직을 내면 휴직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는 거의 바닥을 보인 겁니다 물론 그 바닥은 선거 공정성을 그냥 까뭉갤 때 다 드러났지만 이번에 그냥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 정신구조 한 인간의 정체성 지도자에서 영향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동감능력 전부를 다 드러낸 거죠 앞으로 비용 치르게 될 겁니다 세상이 그냥 만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에 눈에 이런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안 되는 거죠 국민한테 사기를 친 거니까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러면 2천 명을 가지고 한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치로 다 가격을 한 거니까 그게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넘어가기가 힘든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윤 대통령께서 큰 소리를 치더니 뭐 어디에서 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밀어붙여놓고 이제야 수습을 못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아래 것들이 알아 잘 처리해서 해라 3년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3년을 견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공이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의사가 안 된 재학 중인 학생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원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 상태인데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 해의 배출 의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입생은 유급생과 합쳐서 엄청난 인원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시스템도 붕괴될 뿐만 아니라 군이 필요로 하는 군의 간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공중 보건이도 공급이 안 돼서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가 됩니다 무슨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뻣대는지 조금만 양보하게 되면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무슨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그냥 개기는지 저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하더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한 해 여러분들 인턴도 공급이 안 되고 한 해 전공의도 공급이 안 되고 한 해 전임의도 공급이 안 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군의 간 공급은 끊기면 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공보 여러분들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지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그냥 방치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을 아직도 못 잡은 것 같아요 2025학년도 대학교 입시 요강이 발표되었으니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학 입학주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50만 명 이하일 거고 1년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의로는 5천만 전 국민의 문제이고 그 영향이 몇 년 또는 몇 십 년의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재앙입니까 현재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래의 의로 대한민국은 없을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관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 유일한 여러분들 2025년도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다 이유가 뭡니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게 얼마나 쿵식한지를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조정할 수 없다 그럼 전공이 안 들어온다 의대시행 안 들어온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도 없고 무슨 기초도 없고 나는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법고시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 대통령하고 제가 7부 학번 동기고 윤 대통령을 보시면 그 당시 서울법대를 들어가면서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겁니다 지방에서는 여러분들 한 학교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의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하고는 타원이 다른 그런 시대였으니까 뭘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시에 혼란을 준다 그거 비용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수술 못 받아 사람들이 죽고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고 인턴이 배출이 안 되고 공부의가 배출이 안 되고 군의관이 배출이 안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모르겠다 아니 자기가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는 자기가 해결돼야지 여러분들 이제 와서 이런 모르겠다 제가 나이도 있고 그리고 말씀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시면 지금 그렇게 과격한 시간은 지났지 않습니까 젊은 날도 저도 여러분들 한 가닥 했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대통령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게 되면 이거는 걸어서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걸어서 그냥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무슨 권리를 하면 나라의 의료 시스템 이렇게 다 붕괴시킬 수 있냐의 이야기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지금 암환자 한번 생각해봐라의 이야기죠 100건 수술하던 걸 지금 40건 이하가 떨어졌는데 그 환자들 있는 환자 가족들 한번 생각해봐라의 이야기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학정된 대학들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국가에건 의학 교육 행정은 신중합니다 우리도 의과대학 설립이 대학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것은 서남대학교와 관동대학교에서 보았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무분발한 정원휴유증은 1982년 졸업정원제 실시때부터 10년 동안 보았습니다 옛날 공산국가연사나 있던 의과대학의 무모한 대규모 정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 형정을 잘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 말씀이네요 여러분 지금 입학 요강이 다 확정됐으니까 고칠 수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정부는 수험생 혼란 때문에 의료 문제를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수험생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정확히 수능 5개월 전에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고 날뛰었고 그걸 현재 고등학교 3년부터 적용한다 해서 난리였습니다 고3년은 완전 지옥을 경험했고 고2년 고1년도 힘들어했습니다 보통 문제의 기조를 바꿀 때는 현재 고등학생은 건드리지 않고 예비 고1부터 시행합니다 남은 수능 5달 동안 학교와 학원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다 벽제하고 다시 문제의 유행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문제는 정답률 70%를 넘는 것도 있었고 도대체 킬러 문제가 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국어 지명 가운데 비문학에서 어려운 경제 용어나 과학기 용어가 나왔다고 킬러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단위의 뜻을 몰라도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지 보는 교과 과정에서 독해력 부분이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테린이 뭐니 잡는다고 그 난리를 쳐서 주변 고3 수험생들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원점으로 되돌려도 수험생의 그닥 혼란이 없습니다 각자 점수들에 맞게 원수 내면 되는 겁니다 7월 중순 수시 원수를 냅니다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고 수험생들의 혼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행적을 보게 되면 양보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2025년은 그닥 밀어붙이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아마 끌고 나갈 가능성도 높겠죠 말씀 요지가 바꾸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진행하다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전체 의대통의 97.26%가 휴학계를 제출했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과대학 정원정책 반대입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의 휴학계를 성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의과대학생 휴학 금지 명령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 4학년 학생들의 경우 휴학으로 인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의사 국가고시에 응수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턴이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의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 윤 대통령 정책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자 내용을 그렇게 깊게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완전히 도막도막 나는 겁니다 보시면 특히 4학년 의대생들의 휴학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지연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의료현장에 투입될 신규 의사인력의 공급에 차질을 비롯습니다 인턴이 없고 전공기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몇 학년이 비는 겁니다 1년이나 몇 년 정도 의료서비스 제공 지연 전공기들의 사직과 맞물려 의대생들의 휴학은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나라니까 한 번 더 더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의 의식은 참 많이 이렇게 자유국가하고는 참 많이 거리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변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게서 정상적인 그런 선택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어렵게 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해서 보인 그런 태도를 미뤄보게 되면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분 같아요 본인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분인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익이 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니까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본인에 함께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집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심적 상황이 어떤가 하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다 검증이 된 겁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 집권하고 난 다음에 본인 여러분들 재임 하에 네 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가 모두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선거가 4월 10일 종순인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대통령이 덮으신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로 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한테 잘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1960년 5월생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1960년 12월생인 겁니다 두 사람이 다 학번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학번이 비슷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선거보다 훨씬 더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윤 대통령을 어떻게 저는 보느냐 윤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윤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윤 대통령과 동감되긴 공병원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로 어떤 성향인 거 아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그 문제를 4년간 다룬 겁니다 의료 문제의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많은 독자들이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대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원한 사람은 내가 공인은 아니지만 내가 논평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다루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다루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전혀 결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에 쳐 넣은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분들 일을 함께했던 사람을 다 감방에 쳐 넣은 겁니다 이익이 됐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깔아문긴 겁니다 이익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제임하에서 4번의 공격선거를 전부 다 깔아문긴 겁니다 이익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 여러분들 의로 문제를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전에 들고 나온 겁니다 이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깔아문길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저는 글을 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지도 대단히 여러분들 그렇게 과학적으로 짓건한 겁니다 그 양반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 건지가 금세 뭡니까 그냥 파노라마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양보 안 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존경해라 존경할 만한 여러분들 가치가 없잖아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를 왜 여러분들 내가 전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황창구님은 윤 대통령을 존경하라 당신이나 존경하세요 존경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왜 존경합니까 도대체 그냥 후기 조선시대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유의름 국가에 있는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를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이 존경을 해야 돼 대통령이 뭘 했냐 이야기예요 정신나간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노예처럼 다루는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이 어떤지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답지 않게 바깥에 나서 계속 바람만 피우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무슨 주장을 펴더라도 좀 근사한 주장을 펼치하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여러분들 60대 중반인데 누구를 존경해 평생 존경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윤석열이라는 사람 왜 존경해야 됐냐고 그냥 선출직 공직자로 운이 좋아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후대만 멀쩡해 가지고 얼마나 예리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다 이 문제의 이름 자발적으로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 겁니다 계속 뭉개겠죠 좀 한참 곤치 않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인이니까 좀 생각을 하자 이야기 생각을 하고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그냥 대통령에게 존경해야 되고 대법관에게 존경해야 되고 말이 되냐 이야기죠 내한테 존경하라니 말이 되냐고 존경 무슨 존경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보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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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